가평의 양떼목장입니다. 몇 번 지나가다가 오늘 혼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. 입장료 8천원을 내면 건초 체험권이 있군요. 아 울타리가 아주 새롭네. 위에 고정이 없고 자연스럽게 풍경을 헤치지 않는 울타리. 건초 교환소 제가 여기 혼자라도 올라온 것은 지금 기둥과 지붕만 있는 요거를 보려고 왔습니다. 도대체 제가 지붕만 있는 요 공간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. 회랑 같은 거구나. 회랑 회랑 같은 거구나. 아주 좋네. 아 여기 촬영 포인트네. 지붕 기둥 구조물 속으로 골조가 있고 천장에는 그냥 하판만 마무리를 했네. 물의 정원이네. 어이쿠 그렇지 그렇지. 물이 있어야 새가 있습니다. 이 요란한 소리는 무엇이냐. 가족들이 오면은 어린이들은 놀이기구가 있어야 그렇지. 악기구가 왔어요. 좀 더 먹어야지. 새우 대파 고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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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건초 요거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돼. 알파. 알파카야. 알파카종원. 예. 제가 해야지. 안녕. 여기 왜 나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. 집 나오면 고생이라니까. 집 나오면 고생이야. 집 나오면 고생이야. 집 나오면 고생이야. 집 나오면 고생이야. 감사합니다.